수고하셨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아 일단 저 오늘은 우리 뭘 해야 돼요? 저희 멤버들의 24시간 하루를 파는 겁니다. 광희 씨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0만 원, 15만 원. 진짜? 185만 원. 185만 원? 못하겠어요. 나 백올미한단 말이에요. 고야비수살 다 그래요. 10만 원에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이들 소아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고향의 조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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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왔습니다. 아니 근데 바다에 나왔는데 제 기분이 어때요?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? 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나? 여기로! 저기로! 그만해! 그만해! 과거 보이시죠? 지금까지 가장 아팠던 기억이 어느새예요? 오늘! 지금까지 아팠다고 하면 내 삶의 아픔도 아니었구나!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배 타는 게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. 아 그럼 왜 이렇게 겁을 짓어요 선생님! 우리 일단 천장님 기다리시니까 빨리 천장님 만나라고 하자고요. 고향이 조다!